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환절기 피부건조주의보. 봄철 민감한 피부관리, 핵심은 보습 관련 뉴스입니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3월을 맞아 피부도 환절기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습도가 낮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에는 미세먼지와 꽃가루 등으로 피부가 자극받기 쉽고 피부 안팎으로 수분이 부족해 건조로 인한 피부 손상이 일어나기 쉽다. 평소보다 건조함이 느껴진다면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장벽이 무너졌다는 신호. 피부장벽이 무너지면 외부 자극에 맞닿는 피부는 붉게 달아올라 쉽게 건조해지고 다양한 피부 고민을 불러오기 때문에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영양과 보습을 채워주는 것이 봄철 피부관리의 핵심입니다. 약해진 피부장벽을 케어하고 강력한 보습력으로 민감한 환절기 피부를 건강하게 케어하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2배 빠른 흡수력, 진짜 피부장벽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크림, 피부장벽 전문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크림은 특허 성분인 오메가 세라마이드를 포함한 트리플 세라마이드 성분을 20, 000파뮤의 외부 환경에 의해 무너진 피부 속 공간을 촘촘히 메워 피부장벽을 더욱 탄탄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건강한 피부의 성분과 구조까지 그대로 재현해 인체유능 평가시험을 통해 일반 크림 대비 2배 이상 더 깊고 빠른 흡수력을 검증받았습니다. 또한 제품 사용 하루 만에 2배 빠른 장벽 개선율과 함께 피부 3중 보습, 개선 속보습, 겉보습, 경표피 수분 손실량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바이온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해 수분 장벽을 강화하고 아쿠아실 성분이 피부 속 수분 손실을 막아 오래도록 촉촉한 피부로 유지시켜주며 약산성 저자극 처방은 물론 논코메도제닉 테스트 및 타이포알러제닉 테스트를 완료해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친 피부에 매일매일 15초 피부 칠링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워터리 에센스 아모레퍼시픽의 클린 뷰티 브랜드 프리메라의 오가니언스 워터리 에센스는 기존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워터 제품의 수분 진정 효능에 피부 칠링 기능을 더해 스트레스에 시달린 피부의 안정과 편안함을 선사하는 워터 제형의 에센스입니다. PHA 성분으로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피부 항산화 및 진정에 효과적인 제주 사철수 깊고 산뜻한 수분 충전을 도와주는 저분자 히알루론산 피지 케어에 효과적인 유기농 어성초 쿨링업으로 사용돼 온 국내산 황금 추출물 4가지 효능 성분 복합체인 칠링 베리어 액티베이터가 함유돼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파라벤, 동물성 원료, 광물성 오일 등을 제외한 구 FRE 클린 포뮬러 제품으로 피부과 테스트와 안자극 대체 테스트 등을 통과해 민감한 피부도 편안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가볍고 산뜻하게 잔여물과 피지를 닦아내는 아로마티카 티트리 포어 퓨리파인 클렌징 워터 미세먼지나 황사 등 유해 물질이 늘어나는 봄철에는 저자극 제품을 이용한 꼼꼼한 클렌징이 더욱 중요합니다. 클린 비건 뷰티 브랜드 아로마티카의 티트리 포어 퓨리파인 클렌징 워터는 정제수 대신 호주 청정 지역에서 자란 티트리 추출물을 82% 함유하여 초기 마스크 내 문제를 케어해주고 피지 조절에 탁월한 나이아시나마이드가 과두한 피지 분비와 불균형한 피부 유수분 등 복합적인 피부 고민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을 분해하는 BHA 살리실산을 함유해 모공에 묵힌 피지와 블랙헤드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자극 약산성 포뮬러의 피부 잔여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미세라 기술을 더해 외부 유해 환경으로 쌓인 미세먼지와 메이크업 잔여물을 말끔하게 제거해주는 것은 물론 세안 후에도 건조함 없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노워시 타입으로 2차 세안이나 별도의 물세안이 필요 없이 피부 자극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